수류탄 너무 길게 던졌다. 내가 봤을 때 수류탄을 오른쪽에 던지고 왼쪽으로 들어갔어야 했을때? 아까 조피아가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굳이 이제 같은 걸 총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지. INTP가? 그게 중요한가? 중요하긴 하지. 뭐 민재. 으흠. 뭐 민재 왈 조코수 별거 없네. 그러게. 인간 상성이라는 뜻이었구나. 제가 나중에 1등 되어있을 거야. 그게 아니라면 정말 무서운 일이겠지. 쟤보다 더 고수가 있다는 뜻이니까? 귀여운설에 타이вал을ificación이 됐다.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갑니다 좋아하게 돼서 좀 더 와 민재 너 뭐냐 그거 개멋있다 이거 정해 거짓말 진짜 정해요 딱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니 아 요즘에 앨런 사기가 너무 많아서 인게임으로 보면 알겠지 나랑 같이 서재 먹어볼래? 응 철미 철미 넌 절대 죽지 않아 내가 지킬거니까 으아 악 오오오오 아핰하하하핰 하하핰 으핰 너 무슨 아잇에 게임 혜연 화이트 워크 된줄 알았잖아 죽었는데 behand 가비 가비 전 눈에 아니 뭐 칼이가 자꾸 말썽이네 아 그럼 지면 어떡하 아 앉아야겠다 그럼 근데 왜 한방에 죽었지? 너 한방에 죽은 거야 아니면 보조무게에 죽은 거야? 보조 아 칼리인 줄 내가 빨리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가까이 죽어버렸어 엄청 좋게 아나랑 에이스 이걸 진짜 죽어? 살려줄 수 있나? 잡은 중 잡은 중 좀이나 로비 계단에서 오창 쪽 피킹해볼 테니까 같이 해보자 기다려봐 하나 둘 셋 고 어 나 픽 찍히네 뭐야? 아 너구나 어 왜 던져드네 아빠 진짜 세상 나 진짜 놀랬어 나는 좀 웃기긴 했어 아 이거 다 재밌네 다 해야겠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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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이렇게 지지? 조심하 나 너한테 칼빵한 거 봤어 민재? 봤지 내 눈앞에서 봤지 그때 뭔 짓이지 이게? 아 이거 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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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 아... history 아... 기습지 오... 기습지 와우 멋있어 어? 뭐야? 오 마이 가... 저 한 번만 더 아... 손에 세게 남겨서 쏘려야겠다 솔러 안봐도 돼 저저하게 남겨서 쏘려야겠다 저저하게 남겨서 쏘려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